한편에서는 이거 혹시 소속사 대표가 일종의 꼬리 자르게 하는 것 아니냐 영탁씨도 이미 인지했었다 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실제로 한 매체가 이런 내용을 보도했어요 뭐냐 하면 이 돈을 받은 이 브로커 이 말하자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단체창에 이렇게 모니터에서 다수로 다량으로 이게 재생되는 곡이 재생되는 사진 또 실시간 음원순위 사진 이거를 이제 올리자 그러면서 작업 중 이렇게 쓰자 영탁씨가 박수 이모티콘을 보낸 적이 있다 이 박수 이모티콘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또 보도가 나오게 됐죠 그렇군요 소속사 대표의 입장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영탁씨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꼬리 자르기인지 영탁씨가 몰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영탁씨가 직접 본인의 입장을 발표를 했죠 네 또 여기서 의혹이 사실 더 제기가 되는 것이 이뿐만이 아니라 오디션 참가 영상 이제 그 너튜브 이 인터넷 방송 이 채널 그 링크도 보내면서 이것도 잘 부탁한다라는 정황이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몰랐다라는 입장인데요 영탁씨는 이 앞선 대화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 스트리밍 작업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 음원사재기 연루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요 팬카페를 통해서도 또 직접 이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고 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건과 관련해서 무혐의로 밝혀졌다라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2020년 2월에 오디션에 참가를 했었을 때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원사재기는 소속사 대표가 한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뒤늦게 전해들었는지 어쨌든 파악이 된 건데 그런데 이러고 나서 1년 9개월인가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동안 침묵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?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면 부인을 하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영탁씨가 어린 시절 관계자가 아니라 어린 시절 친구한테도 이 음원사재기 의혹에 대해서 정말 몰랐다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몰랐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영탁씨한테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여하튼 본인의 노래 관련해서 그 소속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감을 보이는 모습을 팬들은 기다리지 않을까 대중은 더 반기지 않을까 싶고 그래야만 오히려 이 이름 앞에 붙은 음원사재기 1호 가수 이 꼬리표를 저는 더 빨리 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네 네